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 공사입니다.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방수도 잘 안되는 오랫한 옥상 방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시죠? 칼라강판 방수 공법이 나오면서부터 딱 한 번만 하는 옥상 방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엔 칼라강판으로 방수 공사를 하려는 슬라브 주택과 빌라에서 무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연으로 특수 갈반 아이즈 코팅이 되어있는 칼라강판의 수명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칠해야 하는 오랫한 페인트에 비해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 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칼라강판 지붕 공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죠. 제품을 고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좋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똑같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도 시공업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대한민국 대표 지붕 공사 포스코 지붕 공사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감성 디자인까지 더해 고객님께 가신비, 즉 가격 대비 만족도까지 가득 채워드립니다. 대한민국 대표 지붕 공사 포스코 지붕 공사 포스코 지붕 공사